성철, 1912에서 1993년 11월 4일 오로지 구도에만 몰입하는 승려로 파괴사에서 행한 장좌부로와 팔려는 유명한 일화이다. 조계종 종정을 지내며 돈오돈수를 주장하여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12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났으며 송명은 일령주이다. 진주중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하여 혜인사에서 하동산 대종사 밑에서 득도하였다. 속세와 관계를 끊고 오로지 구도에만 몰입하는 승려로 알려졌으며 파괴사에서 행한 장좌부로와 팔려는 유명하다. 종단의 분교가 아물지 않은 가운데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었으나 여전히 합천 혜인사 백련함에서 구도를 계속하였다. 그 후 전두환은 정권 때 종정으로 조계종을 이끌었으며 진울의 돈오점수를 비판하고 돈오돈수를 주장하여 불교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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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